도를 봐야지 거기가 어딘지를 금방 알 수 있어. 여기가 우리나라 최애 북단 아니야 언니? 북단은 더 가야 돼. 여기 아니야? 여기를 송지호. 아니 언니 송지호가 왜 여기 와서 촬영을 했어? 송지호가 왜 여기 와서 촬영을 했어? 아니에요. 여기 빛이 이름의 송지호다 이거지. 송지효가 아니고 호. 호 호 호. 지효 아 지효. 나는 송지효 받아라 그래서 왜 뭐 촬영을 하러 오면 그 배우도 이름 붙여놨잖아. 아이고. 그래서 나는 송지호가 여기 와서 뭘 했나. 여기 송지호야 여기 고성 있는 데서 쭉 올라가 올라가서 통일전망대 여기 383 있는 데까지 쭉.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고성 송지호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 최 북단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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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화진포가 가서 여기가 남고성이고 이 통일전망대 저기 올라가면 북고성이다 이거야. 우리 영란히 달라진 거봐. 아니 진짜. 짜자자잔. 짜자자잔. 축하해요. 20kg.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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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어. 바다 속으로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야. 너무 너무 속 시원한 거 있지. 너무 속 시원해. 근데 여기가. 얘. 아무리 남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도 파도가 없어. 맞다 맞다. 남해는 바다가 잔잔해. 굉장히 잔잔해. 남해 바다는 여자고. 동해 바다는 남자고. 남자고. 남해 바다는 여자고. 동해 바다는 남자고. 남자고. 맞아. 맞아. 여기는 완전히 너무 멋진 남성. 우와. 너무너무 파도 너무 시원해. 특히 등대 좀 봐. 등대가 진짜 같지 않아? 너무 예쁘지 않아? 거기 갈 거야. 그래 빨리 가자 그럼. 아니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가는 도중에 아주 즐겨.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비켜. 파도 안 보여. 야 좋다. 우와. 속에 뭔가 응어리가 있었다면 그게 다 부서져버리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태은아. 여기다 소리 질러 그냥 팍. 파도 부서져버리게 나쁜 것들. 코로나야. 물러까랑. 앗. 아멘